9번 갈게요. 부하의 역률 개선에 대한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사실 이 역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역률에 대한 감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어느 정도 이론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럴 때는 문제를 백날 풀어봤자 여러분 풀고 또 까먹고 풀고 또 까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론 공부를 튼튼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한번 스피드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률을 개선하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역률 개선의 원리가 뭐예요?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콘덴서를 통해서 바로 진상 무효절 여력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적어주셔도 충분히 정답으로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역률을 개선시킨다고 할 때 여기서 기본적인 이러한 컨셉.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어떻게 구하는지와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부하의 그 지상 무효분 PR은 무효전력은 PR이라고 할게요. 저는 유효전력에다가는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이 주어지면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뭐예요? 부하의 지상이죠. 여러분 아무 말 없어도 부하의 무효분은 무조건 뭐예요? 지상 무효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콘덴서는 무조건 뭐예요? 진상 무효분이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콘덴서의 용량을 여러분 빼주면 무효분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하가 있었어. 자 예를 들어서 그 부하가 100kV 암페아 짜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용량이 코사인 세타가 0.6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지금 부하예요. 부하 얘가 부하예요. 이 친구 부하의 여러분 지상 무효분은 지상 무효분은 어떻게 구해요? PR은 100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자동적으로 0.8이겠죠? 그럼 0.8을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얼마 남아? 80kV. 그럼 여기서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부하가 100kV 암페아야. 그럼 부하의 이 유효분은 0.6일 때 100에다가 곱하기 0.6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야? 60kW죠. 유효분은 60kW만큼 소비하는 건데 무효분은 80만큼 소비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공급하는 거야? 진상 무효전력을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상분이 얼마큼 있었어? 80만큼 있었어. 근데 만약에 콘덴서를 설치했는데 콘덴서를 60짜리를 설치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80에서 60 빼면 얼마 남아요? 20 남죠? 그럼 무효전력이 80였다가 20으로 홀쭉해졌죠?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0률이 어떻게 되냐? 개선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콘덴서를 다는데 80짜리를 달았어. 그러면은 합이 얼마야? 0이죠. 그럼 지상 무효분이 없는 거죠. 지상 무효분 없어지면 0률 얼마예요? 1. 코스사인 세타는 1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여러분 이론들은 원래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양가로 2번. 부하설비의 영률이 90% 이하일 경우 즉 영률이 낮을 경우에 우리 전기 공급 약관 보면은 여러분 9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90% 이하가 되면 페널티 묻죠? 자 그러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 단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률 저하시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영률 저하시 문제점 4가지. 그럼 영률 개선 효과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도 전압 강화 어떻게 될까요? 전압 강화도 또 증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요금도 증가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설비 용량. 설비 용량의 여유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거 완전 뒤바꾼 게 뭐예요? 영률 개선 시 효과죠. 영률 개선 시 효과는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 전기 요금 감소하고 전압 강화 감소하고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영률 개선 시 효과 또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3번. 어느 공장에 삼상 부하가 30kW이고 유효분 P죠. 부하의 크기 용량이네요. 영률이 현재 65%래요. 영률 너무 낮다. 그래서 영률을 90%로 개선하고 싶대. 그때 필요한 콘덴서는 몇 킬로볼트 암페아인가. 그럼 콘덴서의 용량 Q는 한 번만 써볼게요. P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리고 킬로볼트 암페아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공식이죠. 이거 우리 1차 필기 시험 때부터 열심히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외울 때 이 P가 여러분 유효분이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킬로와트 즉 유효전력의 단위가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그대로 수치 대입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하 P가 얼마래요? 30kW 30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겠죠? 코사인 세타 1 초기 용량 얼마예요? 65% 그러면 0.65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65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몇 프로로 계산시키고 싶대? 90%로 그럼 코사인 세타 2는 0.9죠?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가로 닫고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빠바박 두드리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실제 여러분 얼마가 나오는지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 더 있네요. 부하 전력이 4000kW 이번에는 4000kW네요. 그리고 역률이 80%래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 1800kV를 설치하였다.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콘덴서 용량이 쓰여있네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냐? 역률은 몇 퍼센트로 개선되는가? 여러분 제가 중요한 문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쏠쏠한 팁인데요. 문제를 읽었는데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쓰여있어. 지금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콘덴서 용량이 쓰여있잖아요. 그럼 눈 딱 감고 뭐부터 구하냐면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요. 부하의 지상 무효분을 무조건 구하세요. 이거 써먹게 되니까 부하의 지상 무효분. 그러면 PR은 유효전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탄젠트 세타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P가 지금 4000kW야. 곱하기 역률은 80%. 그럼 코스의 세타 0.8분의 얼마예요? 0.6이죠. 8, 5, 40, 5, 6, 30 하면 이거 딱 떨어져요. 3000kW. 실제 3000kW이 나온지는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원래 부하의 지상 무효분이 3000만큼 있었다. 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성분이에요? 지상 성분이에요. 그러면 콘덴서에 투입하게 되면 이제 지상분이 어떻게 됐어요? 좀 줄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라면 두 번째 프로세스는 PR2. PR2. 콘덴서 설치 시 무효전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초기에 3000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지상분이잖아요. 여기서 빼기 콘덴서 용량 1800을 빼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나마 1200kW만 남는 거죠. 와우 3000에서 1200이 된 거죠. 여러분 아주 홀쭉했죠. 그러면 이때 마지막으로 역률을 구하면 되죠.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2는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죠. 유효전력은 변해 안 변해? 네 안 변해요. 원래 자체 부하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4000짜리예요. 그러니까 4000에 제곱이죠. 플러스. 이제 무효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무효분이 얼마 됐어? 1200 됐죠. 그래서 1200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는 똑같이 유효은 이렇게 4000 근데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는 직접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33번을 보겠습니다. 변전소로부터 3상 3선식 2회선으로 공급받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2회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2회선이라는 거는 선로가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그래서 3상 3선식인데 2회선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30km가 떨어졌대요. 선로 길이가 될 거고요. 여기 수전단 전압은 30kV고 영률은 0.8, 6000kW에 3상 동력 부하가 있습니다. 지금 3상 동력 부하가 6000kW 전력이고요. 영률을 줬고요. 수전단 전압까지 줬습니다. 이만큼의 전력을 2회선으로 공급한다. 그겁니다. 이때 전력 손실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력 손실이 10W가 아니고 퍼센트예요. 이렇게 100분율로 줬다는 건 전력 손실의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전력 손실을 이렇게 100분율로 비교한 게 바로 전력 손실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력 손실율이 10%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초과하지 않도록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세요. 그리고 고유저항은 55분의 1이다라고 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A를 구하라 이 얘기인데 계산 값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에 전선의 굵기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된 값보다 한 단계 위에 거 그거를 선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라는 건데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투명하게 보시고 일단 3상 3선식이고요. 전기방식은 3상 3선식 여기에 2회선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2회선 그 다음에 선로 길이가 30km 선로 길이는 30km니까 10의 3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미터 그 다음에 수전단의 전압이 30km 자, 수전단의 전압 30kV 30 곱하기 10의 3승 볼트 3만 볼트라는 얘기고요. 0률은 0.8 0률 코사인 세타는 0.8 그 다음 부하가 6,000kW 부하 전력이 6,000kW 그리고 전력 손실율이죠. 전력 손실율 K가 10% 자, 이렇게 하려면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얘기고요. 고유저항은 1,55이라고 줬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나열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3상 3선식의 2회선이고 선로 길이도 좋고 수전단의 전압, 역률, 전력 다 좋고요. 전력 손실율을 줬어요. 항상 여러분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 구하세요 해놓고 약산식을 이용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는 약산식의 조건에 맞는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3상 3선식이면 30.8배에 1,000배에 1,000배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산식 조건에 부합했을 때만 그런 거고 지금은 역률도 1이 아닐 뿐더러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산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항상 출제자가 힌트 속에 이렇게 선로의 길이도 주고 고유저항을 줬다는 것은 바로 저항 가지고 구하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로의 저항이라는 게 고유저항의 단면적의 길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구하려면 이 나머지 가지고 구하면 되겠구나 그겁니다. 그럼 길이 줬고 고유저항 줬으니까 이제 뭐만 알면 돼요? 그렇죠. 저항값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저항값을 찾아야겠다라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힌트가 지금 뭔가 봤더니 전력 손실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력 손실율이 10%라고 했으니까 백분율을 빼버리면 0.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전력 손실율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원래 전력 손실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하고 손실을 비교한 게 전력 손실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식 많이 보신 적 있죠? 선로에 생기는 전력 손실은 원래는 3i 제곱의 r이지만 이 식을 쭉 변형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어떤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까? v 제곱, cos 제곱, p 제곱의 r 이런 식 아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 이게 와트죠. 그러면 손실율이라는 것은 이 손실을 전력으로 나눠주라는 거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p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게 손실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눠버리면 여기 p가 없어지면서 제곱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v 제곱의 cos 제곱 분의 pr이 되겠죠. 손실 그러면 p 제곱의 r이고 손실율 그러면 그냥 pr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r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아예 한 번에 해봅시다. 이 저항 r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v 제곱, cos 제곱 분의 p에다가 저항 r은 고유 저항의 단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같은 식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방에 바로 단면적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을 한 방에 구하시면 얘가 밖으로 나가니까 손실율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v 제곱, 0률 cos 제곱 손실율 집어넣으시고 p 곱하기 고유 저항 로우 길이는 l 다 끝났습니다. 자 항상 이 전력은 우리가 부하의 소비 전력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부하 전력이기 때문에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수전단 전압은 30kV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 여기에 제곱 곱하기 자 0률 cos 제곱이니까 0률이 0.8 0.8의 제곱 곱하기 자 손실률 k가 10%니까 0.1 분의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력을 넣어야 되죠.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부하 전력이 얼마냐 6,000kW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6,000kW니까 10의 3승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립니다. 자 왜냐 여기 지금 2회선이라고 나왔어요. 선로가 2회선인데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하가 지금 6,000kW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부하에다가 하나의 선로로 전력을 공급한다면 당연히 이 선로 혼자서 6,000의 전력을 다 공급해야 되지만 2회선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한 선로당 3,000kW씩 공급하면 되죠. 여기도 3,000kW를 공급하면 두 개의 선로로 각각 3,000, 3,000 공급하면 6,000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회선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선의 단면적이 이 한 회선, 1회선에 대한 전선의 단면적이니까 당연히 전력은 절반만 우리가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력은 6,000이 아니고 여기 1분의 1배 절반의 전력만 이 전선이 부담하면 된다라는 것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회선 나오면 뭐예요? 3분의 1입니다. 4회선? 4분의 1이죠. 이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전력 넣었고요. 고유저항 55분의 1 곱하기 길이는 30km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계산값이 얼마 나올 거고요. 우리 한방에 전선 단면적 구한 거니까 이게 그대로 미리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항상 전선이라는 건 굵을수록 좋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조건으로 계산된 이 단면적은 최소 단면적이라고 아시면 돼요. 최소 굵기 이게 최소 값이니까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규격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규격에서 여러분이 계산된 그 계산값보다 한 단계 바로 위에 것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는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